안녕! 여기가 동그라미인데? 소리가 난데! 오늘은! 아 잡아볼 거야? 알았어! 문제로 멈춰! 딱! 쉿! 여기 있어! 여기 있어! 여기 있어! 문제로 멈춰! 여기 있어! 여기 있어! 어디랬어? 어디랬어? 어딨지? 안녕하세요! 아주 괜찮아요! 안녕하세요! 동그라미 친구를 더 큰 걸 보여줄게! 셋 중에 제일 적극적입니다! 오마이갓! 오마이갓! 진짜 재밌는가 보다! 신났다 진짜! 하나! 둘! 달로!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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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신나! 아이고 신나! 잘했어요!